야, 난 지금 못 자. 그게 무슨 소리야! 무슨 소리! 말려야지! 이 채널 하나도 못 뵈는 애야! 이런 자식한테 지금 내 목숨을 맡긴다고! 혈압 다 떨어졌어. 너 지체하면... 잠깐만! 그래. 지금 뭐라도 해보려는 건 좋은데 그게 좋아. 근데 네가 메스를 잡아본 적이 있어! 알았어, 알았어!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 알아? 침착, 침착해. 일단 침착하고 심호흡 좀 해볼까? 들이마시고, 내쉬고, 들이마시고, 내쉬고. 그렇지? 내가 격업해서 아는데 겁나는 거 알아? 겁나지?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당연히 겁나지! 근데 나 알지? 나 인턴 때... 아무튼! 너도 할 수 있어! 물론 아무나 할 수는 없어! 그냥 할 수 있다는 자세로! 머릿속에 수술 과정을 떠올려봐. 너 이러는 교수급이잖아. 잠깐만! 거기 안 돼, 이 자식아! 너 나한테 무슨 억하진 적 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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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해? 지금은 아니야. 나 좀 살려놓고 이 수술방에서 난 돼. 거기 안 돼, 이 자식아! 고 선생, 뭐해? 할 거야, 말 거야? 이게 뭐야? 말도 안 돼... 아, 아... 야! 고즙 탑! 야! 고승 탑! 고생 탑! 시작합시다 오인턴 정신 안 차려 가까이 와